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2019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매정하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또한 수능이란 시간을 향해 엄청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약 8개월 약 240여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5760시간 분으로 환산하면 34만 5600분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지금도 1초가 넘어가고 있어요 3월 7일 2020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모의고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진지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첫 모의고사, 첫 출발, 첫 시작의 모의고사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겨울방학 때 수능 지구과학원을 준비했다면 자신의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본다는 것 그 이외에도 공구 개정, 마지막, 수능 대비라는 부담감에 또 이번에 잘못되면 완전히 리셋이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개정된 지구과학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까지 그래서 더 더 더 잘해야 된다라고 내 자신을 막 채찍질 할 것이고 실패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막 집에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안 되겠고 내 자신에게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3월 모의고사를 임한다면 우리 풍마이들은요 좌절감만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는 기존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의 모의고사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풍이가 이 복잡한 마음 지금 우리 풍마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장풍이가 복잡한 마음 속을 깔끔하게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올해 수능이 공구 개정의 마지막 수능이라고 해서 아마 난이도는 최고를 찍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지역적인 부분까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생각이 뭐가 있냐면 혹시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요 자신에게 조급함을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춰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겠지요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효율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 어떨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꼭 하지 마시고 3월 모의고사부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3월부터 약 10월까지 약 6번 6회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품아이들은 너무 결과만을 생각해서 마치 모의고사의 등급이 실제 수능에서의 나의 등급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보단 그 모의고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내가 보충할 수 있는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구나 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알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장풍이의 게시판 그리고 개인의 SNS 그리고 메일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풍이에게 연락을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절대 끝이 아니고 수능에 대한 결과가 아닌 것 꼭 인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마이들 중에 지존력을 통해서 지구과학 전범위 기본 개념을 완벽히 학습한 풍마이들은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꼭 자신이 부족한 유형 자신이 부족한 단원의 기본 개념 등을 꼭 찾아서 좀 더 기본기를 다지면 될 것이고 혹시나 지존력을 좀 더 늦게 시작을 하면서 기본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3월 모의고사를 실시했다면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당황해하지 말고 그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계속 기본기 쌓는 것에 충실히 하고 4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 더 오르는 것 점점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됩니다 절대로 다른 과목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꼭 실전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의 시간 배분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한 고난이도 문제를 딱 접했을 때의 갑자기 멘붕에 확 빠질 때 그때의 마음가짐 그런 실전을 대비하는 연습만이 실전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풍마이들이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장풍이가 꼭 알아야 하는 그 단원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2회에 무료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꼭 2회 모두 이 OMR 카드 마킹 시간 5분 정도를 제외한 25분 동안의 시간을 제대로 측정을 해놓고 진지하게 실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틀린 문제 단원의 내용은 꼭 복습을 해 주시고 그 한 회 첫 번째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하시고 기본기를 다지시면 됩니다 우리 풍마이들 3월 모의고사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3월 말 종강 계획이었던 이 지존역 강의 장풍이는 주말, 명절, 연휴 다 반납해서 촬영에 매진한 결과 2월 22일에 모두 지존역 종강이 됩니다 꼭 지존역 완강을 통해서 완벽한 3월 모의고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풍마이들 이젠 정말 똑같은 24시간 안에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 따라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집중을 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해야만 하고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사실 집중한다고 해서 답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오답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더 더 더 위험한 것은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우린 이렇게 집중을 통해서 이러한 오답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결심을 할 것입니다 나는 등급을 올릴 것이다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결심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심을 얼마나 끈질기게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끈기와 집중을 해야 하는 이 1년 우리 풍마이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 장성에는 깊게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잘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끝난 후에 꼭 장풍이와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마이들 항상 힘내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마이들의 꿈과 목표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